내 돈 2천만원 어쩔거예요! 갚어! 그 돈 내가 갚는다고! 천매야 당신 지금 어디야? 나 잡지 말아요 너 그 아줌마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?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누굴 만나? 뭘 하고 다는지 좀 알아봐 넌 엄마 생각 안 나디? 그 여자 얘가 왜 나오는 건데? 그 여자가 뭔데? 친구로 만나다 보면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 진짜 그 사람 좋아해 죄송합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13.20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